제가 다른 멤버들도 퇴원해가지고 아 워키바리 샌드위치 매니저님 아니에요? 오늘요? 저는 가이드에요 가이드에요? 가이드가 형편 없네 가이드가 지금 뭘 했다고 형편이 없다고 벌써 평가하시는 거예요? 가이드는 꼼짝꼼짝 먹을 거 챙겨다니는 게 가이드 아니야? 꼼짝꼼짝? 먹을 게 없어 왜? 고향 어디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명특급 네네네 구학거리 찌전으로 나왔어요 네네네 이거 이거 이외로 나눠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한번 해주세요 저 한번 해주세요 오늘 밤 카니발의 문이 열리며 오늘 밤 카니발의 문이 열리며 카니발의 문이 열리며 어떻게 손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어떡해 어떡해 병원 잠깐 드릴까요? 어 여기서 칸초 이런 막 그 뭐지? 그럼 나는 교총육아 아 진짜? 아 신생하세요? 말씀드리지만 저희 김밥은 끊었어요 저희가 4년 동안 못 보면서 서로 많이 끄는 게 많아요 연도 끊었고 나르샤노술도 끊고 어 네 관계도 끊고 많이 끊었어요 이거 들어갈라는 거 가지고 해야겠네 어 어 언니 연락 왔어 이렇게 두고 아니 근데 나는 그냥 커피에 있어서 아니 한 입 마시고 음 재현이 한 입? 응 맛있는 거 진짜 기절해서 그냥 딱 롯데갈대에서 먹던 그 맛이겠지 그래도 음 아 석이라 버려 텐서 다 여러분들 펜싸 이제 주말에 계시잖아요 그쵸 있으시잖아요 그때 펜싸 컷이란 게 있습니다 펜싸 컷은 또 뭐야? 뭘까요? 사진 펜싸 컷 그거 아니야? 팬들을 위해서 정해주는 포즈 같은 거? 어? 펜싸 응 여기까지 다 컷 이거 100명 한 명이잖아 아 100명밖에 컷트입니다 이 뜻이야? 나 왜 이렇게 효도가 나가는 느낌이야? 뭐야 둘 다 아니야? 아니야 요새 추첨으로 하잖아요 펜싸 몇 장까지 앨범을 사야지 이게 펜싸에 당첨되느냐 해서 그 펜싸 컷 그거 너무 장사송 아니야? 아 우리도 그런 걸 해? 팬들이 얘기하는 용어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그냥 딱 살만큼 할 수 많아 현재의 소녀 너와 길을 걸으면 고마워 진짜 우리가 뭐라고 뭐라뇨? 우리 것한테 이렇게 돈 쓰고 시간을 쓰고 조봉을 하자니 요새는 겸손이 끊지 않아요 그래요? 얘들아 얘들아 지갑 좀 열어라 하하하하 얘들아 너희 부족해 더 알바하고 더 일해서 휴가가 웬 말이야 주유소당 받자 얘들아 휴가 반납하고 언니들을 위해서 일해라 이게 요즘 스타일 맞아? 맞아요 맞아요 얘들아 일해라 팬들아 지금은 돈이 모이지도 않아 너희가 있잖아 엄청나? 엄청나? 어? 어? 내가 옛말에 다행이한테 했던 말이잖아 맞아 맞아 돈은 절대 못 모아 그냥 마음 편하게 청약이나 하나 넣어놓고 코보도 폰돈 모으지 마라 알겠습니다 미리 언니가 근데 왜 양불래 하신 거죠? 제가 지금 그니까 언니가 요새 약간 습관 속으로 애교하시던데 어쩐 일이에요? 병이 생겼어 안 병이 생겼어 4년 사이에 아니 본성을 속이지 않게 됐어요 내가 아직도 결정이나 될까? 나 아직 안 기억이 안 됐잖아요 Republican 아, 갑자기 구독춰야 알 팬들이 인지 부족하러 그냥 내놓는게 나아요 왜냐면 내 년 되면 못좋아 내년! 아닌데 아니 내년 프로그라듬 아, 내년 프로그라디 그루라시아스 무라치 아, 모커리아스 오오오오오오!!! I raise and hold fire 할 때 저희 다 죽었잖아요 그때 보틴 파이어 그럼 미련이가 이거 듣고 나면 Bor Rede 4회 하 내용 봐온 부터 끝까지 해 줘요 저는 하기만 아니에요! 하나 밑마침대 세트 세트 편집하고 다시 죄송한데 아직 잠에서 늙계신 것 같은데 아니요 모어링잉카 다른 음악 들었는데 모어링잉카 하나 둘 셋 언니 잠깐만 기다리자 기다리자 진짜 무서워 죄송한데 저 지릴 것 같거든요 오줌 싼 거 같아요 형님 오줌 싼 거 같아요 형님